오늘은 이호석의 주력종목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이호석의 주력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 주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력할 종목 주목할 4종목은요. 금오, 소규, 삼양홀딩스, 휴메딕스, 엠툰입니다. 네, 바이오주가 2개 들어가 있네요. 어떤 쪽을 오늘 또 공략해보는 게 좋을지 종목 엄선해 주시죠. 네, 오늘 주목해볼 첫 번째 종목은 금오, 소규인데요. 우선 실적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300억 정도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303% 증가라는 높은 실적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0년 작년 영업이익의 70%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라텍스 가격 폭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수요랑 공급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폭등이 유발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하는 위생 방영용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백신 보급이 확대돼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라텍스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부족한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용 타이어 등에 쓰이는 천연 고무 또한 현재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족 현상을 강간에는 10년 만에 고무 슈퍼사이클이 기원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공급 측면에서 기후변화나 병충해 등으로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수요는 현재 글로벌 물류 이동이 증가하고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트럭용 타이어 수요라든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동이 재개되면서 중고차 판매로 인해서 타이어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하면서 천연 고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금호 석유에 나가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카인 안이라고 부르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주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지난 주총을 통해서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실적을 바탕으로 축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고 배당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종목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은 M2N입니다. M2N은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신라젠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고 공시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 회사는 철강의 포장 용기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또 국내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대주주이기도 한데 지난해 8월에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진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의욕의 눈초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관련된 비즈니스는 잘 진행을 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미국의 신약 개발 회사인 그린파이오와 바이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아마 이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신라젠 인수 대상자가 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4월 20일 날 납입 예정이던 전환사체 발행 대금 납입일이 23일인 오늘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목적 자체가 국내의 신규 사업 투자, 바이오 사업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으로 보면 아마 이 자금이 신라젠 인수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긴 기간 연기된 것이 아니라 3일만 연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납입될 확률이 높아서 이벤트 드리브를 활용해서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두 가지 종목, 바로 실적이 좋은 화학주와 또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주였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호석의 주력 종목, 락테스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 여기에 10년 만에 도래한 고무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금호석유 알아봤고요. 또 신라젠 인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M2N이었습니다.